오늘은요 편의점 도시락 하구요 그리고 불닭볶음면 까르보불닭볶음면 이렇게 준비했구요 한번쯤 먹어봤을 그런 조합으로 오늘도 한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치즈가 Avenue 흠 흠 고춧가루 꼭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 더 맛있다 맛있다 더 맛있다 더 맛있다 맛은 더 맛있다 더 맛있다 고기맛 한입 아삭아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와우 핫도그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타이밍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바삭바삭 김치찌개 맛있다 치킨은 정말 맛있는데 매우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맛은 매우 맛있어 맛은 매우 맛있어 매우 맛있어 소스